안녕하세요 알아도 되는 것만 알고 싶다 몰라도 되는 건 깔끔하게 모르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이번 주는 선거 끝 특집으로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늘 나오는 말이죠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선거 결과는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당이 크게 졌죠 지난번 의석과 비교하면 조금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의석 자체가 많이 패배한 의석이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는 여당의 패배 그리고 야당,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결과를 두고 소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득표율을 놓고 보면 지난번 총선보다 전체 총투표의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8%에서 5%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의 변화는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에 선거구를 넓게 가져가고 거기 안에서 당선자를 복수로 뽑는 그런 중형 혹은 대형 선거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의 투표가 조금 더 비율상으로 의석수랑 맞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셨거나 혹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선거구 제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87년에 민주화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대통령 선거였고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진작부터 직선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의 끝없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해요 다 선거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열뛰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권이 없었던 시절도 살아봤고 선거제도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도야 또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대선거구제를 취하자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 지금이 아니라 이제 90년대, 2000년대 그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창 정치의 화두는 지역주의 타파였거든요 경상도에서는 보수당이 무조건 당선되고 전라도에서는 이제 뭐 진보 내지는 민주당 계열이 무조건 당선되니까 이런 식으로 양쪽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를 좀 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골고루 좀 당선되는 당선자를 내보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적은 표의 차이로 의석수가 갈리니까 이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낙선자가 많은 표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낙선자가 받은 표를 흔히 사표라고 부르죠 죽은 표 사표가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낙선자와 당선자의 표 차이를 줄이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종류의 비판들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진보정당 소수정당들은 야 이런 식으로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기고 원내 진출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소수정당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셈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됐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막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나라가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일단 소선거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득표수 차이와 의석수의 괴리가 큰 게 맞아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은 비대가 단 한 석도 없고 모든 하원 의석은 다 소선거구제 단순득표제로 뽑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나와가지고 많이 의석을 뺏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당의 표밭은 북쪽이에요 스코틀랜드고 이제 보수당의 표밭은 남쪽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 어디에서도 1등을 못하는 제3당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 제3당의 표는 언제나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반드시 비민주적이냐 아니면은 좀 결함이 있는 제도냐 라고 하면은 결함이 있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함 때문에 쓸 수 없는 제도냐 내지는 그 결함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폐기해야 되는 제도냐 라고 한다면 꼭 그렇진 않다는 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소선거구제 최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같은 거를 미리 예단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택하면 안 되니까 그 영역은 미지의 것으로 남겨두고 할 수 있는 걸 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더 좋냐 소선거구제가 좋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단점이 있고 둘 다 장점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좋은 정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주어진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떻게 규칙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루스트의 시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이 마음에 남았고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못 먹어본 음식 우리가 못 타본 차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동네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인데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잘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도 나름의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두 후보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누가 붙고 떨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권자가 강하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합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석을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곳 중에 하나가 도봉갑이잖아요 거기서 김재섭 후보가 안규령 후보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1098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김재섭이 이겼다는 건 안규령이 떨어졌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봉갑이 아니라 도봉이 전체적인 중대선거구제였고 두 명을 뽑았다고 쳐봅시다 김재섭 후보가 그러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지는 약간 미지수지만 안규령 후보는 100% 받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도봉 주민들은 안규령을 떨어뜨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갖는 단점이 적은 표차로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동시에 그것은 주민들이 적은 표 차이로 어떤 후보를 응징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조금 더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 유권자들의 힘이 어떤 경우에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가 통계적으로는 잘 반영돼요 소선거구제에 비하면 그런데 통계를 벗어난 어떤 파워를 발휘하고 싶을 때 아 저 인간 국회 가는 꼴은 진짜 못 보겠다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차마 저 사람은 찍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수원정에서 벌어진 사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2337표 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그때 무효표가 4696표 나왔습니다 만약에 무효표를 찍을 사람들이 이수정을 찍었으면 이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표를 찍은 사람들은 내가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지만 김준혁도 찍을 수는 없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대선거구제면 한 당의 후보가 한 명만 나오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제2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유권자인 주민의 지역 주민의 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소선거구제가 갖는 장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선거구제는 의원과 지역 유권자들이 유대관계가 밀접해집니다 반대로 중대선거구제를 가면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한 당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후보가 많아요 일단 선거를 치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저쪽 당 후보는 말이야 우리 맨날 마을회관도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얘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는데 저쪽 당 후보는 안 그러네? 라는 식의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당 두 개만 나와도 2 곱하기 2는 4니까 네 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고 그 네 명 중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등등을 바쁜 생활인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넘어가면 갑자기 몰라도 돼 선거가 된단 말이에요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보자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 당을 찍어주세요 이런 선거가 되어버리고 누가 후보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후보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어떤 후보자가 표를 받을 것이냐를 놓고서 같은 당 내에서도 싸움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한국 정치가 일본화됩니다 제가 방금 되게 과격한 얘기를 했어요 중대선거구제가 일본화된다 일본이란 말만 들으면 나쁜 말 같으니까 약간 그렇게 세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요 일본 정치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뭡니까 그냥 자민당이 계속 당선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가 개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게 중대선거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선거구에 A라는 사람의 파와 B라는 사람의 파벌이 두 개의 파벌이 동시에 출마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파벌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벌끼리 경쟁을 해서 두 파벌이 동시에 당선됐다 치면은 이제 그들이 의회에 가서 의회에서 파벌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심지어 옛날에 왕정이나 공화정이나 어떤 식으로건 사람이 정치를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갈등의 표출과 갈등 해결의 예술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여야의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단일한 여당이 쫙 먹은 다음에 여당 내에서 개파 싸움이 벌어지거나 여야 갈등이 벌어지는 형태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형태가 될 뿐이지 선거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싸움이 아니게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안 싸우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정치가 어떻게 잘 싸우게 하느냐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떻게 국민에게 이득이 되게 하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많이 학술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약간 연령대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1972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해가지고 유신 때 도입된 제도가 중대선거구제였잖아요 1972년도에 어떻게 했냐 일단은 국회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유정회를 지명을 했고 나머지 3분의 2를 두고서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여당과 야당이 한 석씩 나눠갔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정회가 일단 3분의 1 갖고 있고 여당이 3분의 1 갖고 있으니까 언제나 적어도 3분의 2는 가져갈 수 있게끔 짜놓은 게 중대선거구제였죠 그러니까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활용 내지는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하기 나름이에요 세상에 그 자체만으로 좋은 제도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하면 뭐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생겨요 그럴 때 패배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쟁이라는 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막 다 모두가 승자고 모두가 다 연필 한 탓씩 타가는 그런 운동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 다음에야 경쟁은 승패를 낳고 패자에게는 언제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다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경쟁을 시작할 때 어떤 룰에 동의했다면 적어도 그것에 승복은 하는 게 올바른 합리적인 바람직한 태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에 매우 불리하다 소선거구제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양극화되었고 제3당은 출연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제도를 바꾸는데 몰빵한 정당이 있었죠 지금은 녹색정의당이 되어 있고 원외정당이 되어 있는 과거의 정의당이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득표를 위해서 심지어 20대 국회에서 21대 총선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자 라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했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양당에서 비례용 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을 이제 박줬던 게 지붕 쳐다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속았다고 막 울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정당이 일부러 손해보는 선택을 하겠어요 상대방이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는 선택을 해주겠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나이브한 시각 자체가 정치적인 실패였던 거죠 제도를 나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요구를 기득권이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반면에 반대의 길을 갔던 또 다른 작은 정당을 생각해봅시다 진보당은 어쨌거나 주어진 제도를 뜯어고쳐가지고 우리에게 표를 달라 우리에게 의석을 달라 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정말 붙잡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역구에 당선자를 낼 정도까지 당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한석 비례 한석을 받아가지고 원내 진입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사람을 설득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에 집중해야지 나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제도를 바꿔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태도가 물론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또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태도가 될 때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단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승리라는 과실이 쉽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몰라도 된 건 뭐냐 소선거구제가 좋은 건가요? 중대선거구제가 좋은 건가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각 국가의 상황과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그리고 정치 풍토, 기타 등등이 다 종합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지 이 제도가 좋고 저 제도가 좋으니까 저 제도로 넘어가야만 선진국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좋은 제도, 나쁜 제도는 없지만 좋은 정치활동, 나쁜 정치활동은 있다는 겁니다 제도의 탓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면 나를 찍어주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나를 찍게 만들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는 정치 우리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루소가 한 말인데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선거할 때 딱 하루만 자유입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건 그 하루만은 우리에게 진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진짜 권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실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택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선거 결과를 놓고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저 말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나왔고 저도 이제 간간이 이번 선거 결과랑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을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번 결과에 실망을 많이 하셨을 분들이 많은데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 소수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선거라는 게 나라를 쪼개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패배자의 표를 죽은 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패배자의 표 또한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의사표현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사회,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민심의 반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까 상쾌하게 머리를 비우고 답 안 나오는 문제는 좀 잊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 봅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